가짜 홍유라를 내가 심다니 무슨 말이야? 내가 왜 그런 짓을 해? 가짜 홍유라가 오 비서님 만난 거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머니 그래 서원아한테 복수한거야 복수요? 유진이도 알고 있니? 아니요 유진 몰라요 유진이한테 말하지마 유진이 알면 반대했을거야 지금 아는 것도 싫어 진짜 홍유라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? 지금 날 유기범을 의심하는거야? 의심하기 싫어서 그래서 여쭤보는거야 머리카락은 어떻게 입수하신거에요? 유전자 검사는요? 홍세라 머리카락이였어 가짜 홍유라 심은 사람이 엄마에요? 엄마에요? 왜요? 왜요? 왜 엄마가 그런... 할래? 아는 거에요? 아니요? 나 wr 지갑은 사람